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수능을 위한 독일어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1번. 여느 때와 똑같아요. 발음 문제인데요. 미추지 부분하고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거. 이런 회화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게스트 아벤츠 너는 저녁에 저녁마다 기꺼이 산책하러 나가냐. 그래. 그런데 아벤츠, 디에스, 테에스, 티에스, 디에스, 테에츠가 들어가면 우리가 츠, 츠 발음이죠. 자, 츠가 같은 거 해볼까요? 피치, 아니죠. 피쉬. 그 다음에 슈타츠, 아니고 슈타트, 츠 발음. 그 다음에 매티엔, 여기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매틴, 매틴 아니야. 매티엔, 매티엔이란 말이야. 치엔. 자, 그 다음에 사이퉁, 츠, 4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도이처에서 독일 남자잖아요. 도이처, 이가 아니야. 도이처, 츠, 츠 발음. 철수야 할 때 그 발음이에요. 정답 4번. 이거 해보면 알 수 있어. 이때 여러분들 난리 난다. 답이 4번인데 5번 같기도 하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도이처, 츠 발음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네모 안에 들어간 말을 조합해보니까. 잘 보세요. 자, 와인, 도우즈, 람프, 플러쉬. 자, 기본적 이런 어휘를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자, 와인에서. 요거 바뀌었어. 자, 도우즈에서 지금 저기 캔이잖아요. 도우즈에 들어가. 쏘리. 자, 그 다음에 와인에서 이가 들어가고, 람프에서 애 들어가고, 플러쉬에서 알을 조합해보라는 거야. 조합해보니까 우리가 다 네 글자잖아요. 자, 입은 뭐지? 문트잖아. 그렇지. 주둥이, 입. 자, 그 다음에 나라 하면 웰트란 말이야. 디 웰트. 그 다음에 노래하면 리트인데. 자, 리트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어떻게 된다? 와인, 그 다음에 람프, 플러쉬, 플러. 여기가 L이 되잖아. 무슨 이상하다. 리트가 된단 말이야. 이게 노래예요. 노래가 리트다. 자,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어. 노래라는 표현 자체를 갖다가 우리 잘 안 하기 때문에. 싱년이라는 노래하다는 얘기지만. 자, 4번에 세계. 그러니까 나라는 국가잖아. 쏘리. 나라, 국가, 란트고요. 세 개는 월드가 벨트예요. 그래서 나라를 둘러싸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 벨트 하면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숫자 하면 살. 자, 다 네 글자로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우리가 리트라는 노래 읽지 마세요. 자, 플러쉬와 L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하면 절대 답은 실수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걸 딱 보니까 대화의 문제잖아요. 다이알로그인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루카스라는 애가, 네 친구 루카스가 많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야? 이야기하는 애니? 그랬더니 아니야. 자, 그것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소한 음, 이 다섯 가지 예문이요.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는 거야. 인사이너 했을 때. 삼사격에서 일본은 여기 삼격을 썼는데 그의 뭐뭇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것은 루카스가 지가 스스로 얘기하는 그것이라는 뜻이야. 앞에 있는 개념 설명이 그것은 결코 그의 본질적인 애, 그런 애 아니야 라는 그런 뜻이야. 루카스가 그런 애 아니야. 걔는 아니, 루이거멘쉬, 루이시는 쉬운 말이야. 루이시가 아니라 루이시 하면 조용한 이라는 뜻이야. 그건 조용한 아이야. 조용한 성격이 소유자인데 무슨 얘기야. 자, 이랬을 때 틀린 것은 1번, 2번은 색깔과 엣지, 엣지 라는 뜻이죠. 어떤 모서리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사헤도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 das ist nicht meine Sache, 내 일이 아니야. 그럴 뜻이지. 그런데 개보드, 탄생이다, 나투어, 자연이다 했을 때 상상력을 많이 했을 때 최소한 5번하고 3번이 상당히 헷갈렸을 거야. 그거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가 자연적으로부터 몸소 갖고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니다. 그런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아이는 아이다 했을 때 이거 저는 현지에서도 안 써봤지만 in der Natur liegen 하면 무엇이 본질이다. 그거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런 아이가.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어려운 것들을 벌써 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네요. nein, das liegt nicht in seiner Natur. 자연적으로 그럴 아이가 아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소할 수 있는 건 3번하고 5번이지만 5번, in seiner Geburt.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는 아니다. 약간은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3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 자, 요는데. 자, 반이 D 반이죠. 아우토반. 자, 독일 고속도로가 새벽에, 밤에 뭐뭐 했다. 에게츠 아이는 컨셋. 그거 어느 컨셋으로 가는데 어느 하에서 간다는 거. 그러니까 희멸의 하늘이잖아요. 어떤 하늘 아래에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날씨를 갖다 발생했을 때. 우리 딱 보니까 뒤는 핀이에요. 어떤 얇은이라는 뜻이에요. 날씬하. 날씬하게 가진 않았을까. 프라이, 빌리시, 갑산. 베젯트 하면 뭔가 꽉 찬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우토반 와 낙스 베젯트 하면 어떤 자리가 찰 수 있는데 아우토바이 다 찬다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젯트 탐 힌매 이것도 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꽉 찼다. 무슨 어떤 구름이 끼웠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 표현은 다른 게 있단 말이죠. 자, 아인 파헴. 간단한, 단순한. 자, 표현을 봤을 때입니다. 프라이는 어떨까요? 프라이 하면 고속도로가 새벽에 비어있다. 아무도 차가 안 다니는 거.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힌매를 하면 아주 맑은 날씨가 아닐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하늘이 하늘에 아무것도 비어있는. 자유로 그래서 맑은 하늘 아래에서 콘서트장으로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이 좋겠습니다. 2번.